다음 순서는요. 한 분도 우리 자영씨 축하해주기 위해서 또 온 곳을 달려오신 분 한 분 계시죠? 우리 김진준씨 모시고. 섬초녀. 안녕하세요. 성남입니다. 김진준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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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사랑의 집으로 찬물을 사랑하는 날 날은 영양와 노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물새처럼 얼굴 날아올 시면 내 풀던 살아와라 내 번린 상처에 그려 공개껏 다치던 사람을 가는 걸 날은 영양이 졌나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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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